45번을 한 봅니다 포드 시스템에서 대량 생산의 일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포드 시스템 이라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비교 대상이 누구냐 하면 테일러가 있지 테일러 이렇게 되어있다 그죠 테일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포드라는 것은 벨터 컨베이어 시스템이었고 대량 생산의 원조라 그랬지 그죠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 이런 것들이 있다 그죠 전문화 옆에서 차별적 성과급제라는 것은 테일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죠 테일러 이라면 우리가 과업관리 아니죠 과업관리 일을 관리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 일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스탑워치를 가지고 스탑워치 스탑워치하고 관련되어 있죠 시간을 측정을 했고 그리고 이 과업에 대해서 완성을 했을 때 높은 입률을 적용하고 실패했을 때 낮은 입률을 적용하는 차별적 성과급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그죠 그래서 차별적 성과급은 테일러하고 관련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될 것 같네요 그죠 46번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46번에 보면 어떤 제품 일롯들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작업 a b c d e 가 있다 그죠 다섯 개 작업이 있네요 요소 시간이 각각 20 25 10 15 22초이다 균형 손실을 묻고 있다 그죠 균형 손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대충 보니까 우리가 a 라는 작업이 있고 b 라는 작업이 있고 c 라는 작업이 있고 그리고 d 라는 작업이 있고 e 라는 작업이 있죠 여기에서 제품이 하나가 뚝 떨어진다 그죠 그래서 a 는 20초 b 는 25초 10초 15초 22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제품이 하나 떨어지는 시간은 몇 초마다 떨어지느냐 하면 여기에서 가장 시간이 긴 25초마다 제품이 하나씩 떨어지겠죠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아무리 빨리 한다 하더라도 넘어오는 게 25초 만에 하나씩 넘어오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는 10초 만에 작업을 끝내고 쉬고 있겠지 결국은 제품 하나가 떨어지는 시간은 여기에서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애로 공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 균형 손실을 묻고 있잖아 그죠 균형 손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스의 효율 이렇게 해서 이 비를 빼주면 되겠죠 알죠 효율을 빼주면 된다 이래서 그죠 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1 마이너스 라인 밸런스의 효율은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느냐 하면 요 시간들을 다 더하면 되겠죠 다 더하면 공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되겠지 그죠 ti 다 더하고 그리고 나누어 주는데 공정 숫자에다가 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t맥스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이고 1 마이너스 20 25 10 15 22 다 돼주면 요게 92가 나올 겁니다 90이고 그리고 공정 숫자가 5개잖아 그죠 5개에다가 최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는 25니깐 이래서 요거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요게 얼마가 나오느냐 하면 26.4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물론 이제 효율이니까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되겠죠 요게서 나오는 값에다가 곱하기 100 해서 구할 수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7번을 봅니다 47번에 보면 47번은 아마 요번에 생산 시스템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했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별거는 없어요 별거는 없지만 뭐 어렵다기 보다는 잘 나오지 않는 문제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더라도 잊어먹어 버리잖아 그죠 그렇게 해서 아마 조금 구하는 데 힘들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는데 간단합니다 내용 자체는 자동차 부품 공장에서 가동률 아 가동률이라고 합니다 가동률을 개선한다 그러면 아 이거는 워커 샘플링에 관한 문제구나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다 그죠 그래서 가동률 개선을 위한 워커 샘플링 맞죠 워커 샘플링 결과 150의 관측 횟수 중에서 150번을 관측했었는데 비가동이 35회였다 그죠 35회였다 비가동률 추정에는 상대오차가 사용되고 허용되는 오차의 10%인 경우 비가동률 추정치의 절대오차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절대오차는 어떻게 되냐면 절대오차는 sp를 우리가 절대오차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요기에서 요 자체는 절대오차입니다 요거는 절대오차를 나타내는 거고 요기에서 s라는 거 요거는 상대오차를 나타내는 거지 그죠 상대오차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사실상은 그러면 여기에서 이걸 구해보면 절대오차잖아 그죠 그러면 s가 상대오차니까 요기에서 구해보게 되면 절대오차가 절대오차의 허용값 요걸 묻고 있으니까 요거는 s 곱하기 p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상대오차가 얼마냐 하면 10%라고 그랬죠 상대오차가 사용되고 허용되는 오차가 10%라 0.1이 되겠죠 곱하기 비율을 하면 되잖아 그죠 비율이라는 거는 150회 관측했는데 35니까 150분의 35 이거 계산하면 될 것 같네 알겠죠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는 그러면 0.0233이 나올 겁니다 0.0233 그러면 2.33%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그죠 아마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5.45%